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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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제가 미스트로 방송 이후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살 빠졌어요 방송보다 날씬하네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예뻐졌어요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정말 좋습니다 미스트로 멤버 중에 제가 가장 아줌마 같은 비쥬얼이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쓰리랑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리아리하리랑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아리아리하리랑 감사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랑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한번 쓰리랑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